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스터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스! 네 저희 다큐멘터리 잘 보셨나요? 저희가 영국 투어 다녀오고 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사실 멤버들끼리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.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 공연하면 다음날 또 이동해요. 또 이동해야 돼요. 그래서 공연 끝나면 잠자고 뭐 그러기 바빴는데 그때 좀 느꼈던 걸로 말하면은 물론 첫 투어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해외를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냥 그 도착한 공항에서부터 다 새로웠거든요. 근데 거기서 내가 항상 해오던 공연을 했어야 됐고 우리가 또 좋아하던 그런 영향받은 아티스트분들이 섰던 그 무대에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. 내가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가 섰던 무대에 내가 올라간다는 거는 장르도 심지어 비슷한데 그건 되게 편안한 느낌이었어요. 나 또 여기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진짜 인터뷰 할 때도 그렇고 거기서 만났던 관객분들도 그렇고 국내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또 기회가 많이 온다면 해외 활동도 진짜 많이 하고 싶다.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너무 좋아해 주셨던 그 팬들을 또 만나고 싶어요. 그분들이 진짜 또 만나고 싶어요. 우리가 낸 앨범이든 그날 처음 들은 곡이든 뭐 다 따라 부르고 막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이제 이렇게 장기적인 투어라는 걸 처음 해본 갔다 오고 느낀 점은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 시야? 폭넓은 시야를 좀 갖게 된 것 같아요. 한글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데를 빨라. 백지장이라서 그래서 영어를 하겠다.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잘 말하는데 잘 돌아다녔잖아. 그건 술 취해서 말한 거고 바디로 다 되잖아. 회식할 때 영어로 잘 얘기하더라고. 아 이만큼 취하면 영어가 나오더라고. 같이 저희가 투어할 때 같이 계셨던 스태프분들이 외국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투어가 다 끝나고 회식을 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한글을 못 하잖아.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애들 보니까 5주생가 막 이렇게 불러불러면서 얘기를 잘 하고 있더라고. 한 5, 6일 동안 그게 적응이 된 거야. 뭘 듣긴 들은 거야. 그때 어 맞아 맞아. 일단 가서 음식도 잘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. 무대 올라가기 전에 체해가지고 개상이야. 애들이 그랬어. 얼굴이 하얘졌다고 그랬나? 진짜 갸루상인 줄 알았어. 완전 하얘져가지고 진짜 하얘가지고 두 번째 공연 날이야. 어. 먹을 때 조심해서 먹어야겠더라고. 그리고 또 제가 축구 좋아하니까 영국 가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축구 시즌이 아니었어가지고 다음에 또 축구 시즌 때 가고 싶어. 영국 같았는데 되게 새로운 문화였어. 느낀 점 애들. 체했다. 체했다. 고춧구부잖아. 맛있어. 밥 맛있었다. 첫 투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또 이렇게 자유롭게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.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가 공통점인 게 다 존경하는 아티스트 영향 받은 아티스트분들이 있던 그런 데를 다녔잖아. 우리가 공연을 다녀보니까 음악적으로도 같이 아무래도 우리가 공연 무대에 올라가는 마인드가 달라지. 그렇지. 그래서 처음 약간 고된 투어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두 시간가량 매일매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국내에서는 조금 간과했던 부분들이 체력적 체력 안배하는 거나 진짜. 진짜. 그리고 이제 하니 같은 경우에 느꼈던 게 컨디션 관리 같은 걸 꼭 해야겠구나. 왜냐면 투어는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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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지는데 하루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날 공연은 물론 다음날까지 피해가 가니까 투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나이통점 먹으면서 체력 안배 그리고 각자 공연전 컨디션 관리 전날 컨디션 관리 이런 것도 좀 큰 차이점으로 느꼈죠. 국내에서 활동할 때 몰랐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투어였던 것 같아요. 지금 안 좋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끝나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분명히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을 거라는 거죠. 저희는 그때를 위해서 첫 투어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 있는 스트레스를 확 풀어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하고 꼭 만나뵐 거니까 기대해주세요. 그때 공연 소문 좀 나지 않았을까? 잘했던 것 같은데 잘 만났대? 방학이어서 저희도 좀 재미있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야 우리도 더 즐겁고 신나게 버스터즈의 타이트한 공연 맛이 있잖아요. 다 같이 즐기러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태가 잠식될 때까지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. 그리고 금방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좋아진대로 바로 가자 우리 네. 그때까지 좋은 기회를 생각하고 저희가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요. 이 사태가 끝나는 날 그때 공연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많이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우리 우리 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